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00m 달리기에서 안타깝게 2등을 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볼 텐데요. 안타깝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말, 그 다음에 2등을 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를 영어로 옮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말은 unfortunately가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불행하게 내가 2등을 했으니까 I was second, 그 다음에 100m 달리기니까 In the 100m rac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타깝게라는 말, 그 다음에 2등을 했다라는 말이 다 전달이 되는데 우리말에 매우 가까운 그런 약간 어색한 영어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장 말고 좀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I came in a close second in the 100m race. 자,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close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close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는 뭔가 가깝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뭐 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lose second라고 하면, a close second라고 하면은 거의 1등을 할 뻔한 2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과 매우 가까운 2등이기 때문에 거의 1등을 할 뻔한 2등, 그러니까 우리말로 안타깝게 2등을 했다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1등을 놓쳤다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close를 여러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a close second, 그 다음에 뭐 2등과 별 차이가 없는 3등이라면 a close thir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2등은 아주 쉽게 a close second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ame in은 내가 2등으로 들어왔으니까, I came in a close second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여기 나온 close와 비슷한 close의 쓰임을 몇 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It was a close game.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close가 가깝다는 뜻이니까,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간의 별 차이가 없는 막상막하의 게임이었다라는 뜻인 거죠. 막상막하. 그러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이런 뜻이죠.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죠. It was too close to call. call 하기에는 너무 close했다. 자, 이것도 비슷한 뜻인데요. call이라는 거는 여기서 부른다는 뜻이 아니라, 누가 승자이고 누가 패자인지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승부를 결정하기에는, 승부를 결정하기에는 차이가 너무 근소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표 차이가 너무 적어가지고 누가 이길지 아직 모른다. 박빙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 it was too close to call. 혹은 it is too close to call.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자와 패자 간에, 혹은 1등과 2등 간에 차이가 매우 적을 때 쓰는 이 클로스의 쓰임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에서 안타깝게 2등을 했다는, 너무 우리말에 가깝게 이렇게 옮기기보다는, I came in a close second in the 100 middle race. 이렇게 두 번째 문장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클로스의 쓰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클로스의 쓰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